우와! 뭐가 아쉬운데 지금! 다음에 피크닉 갈 때 열어서 재워줍시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와! 뭐가 아쉬운데 지금! 많은데요? 생각하니까. 미! It's me! 이거는 하니 언니가 선물해준 책이에요. 아 진짜요? 피크닉 가서 읽으려고 챙겨왔는데 직항스라서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하니 언니가 준 건데 제가 직접 꾸몄어요. 오! 예쁘다! 귀엽다. 민지 언니한테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하니 언니가 오늘 도시락 싸주세요. 왜 톤만 챙기셨어요? 다음에 피크닉 갈 때 열어서 재워줍시다. 하얀! 와 여기 짱 좋아! 오! 빈 때 있어! 플래시 필요하네. 바이 가이즈. 멤버 이름이 적힌... 오! 이미 적혔어요! 저야! 왜 어렵게 숨겨 두셨어요? 각자 이름이랑 옷에 있는 이름이랑 똑같죠? 이게 뭐지? 퍼즐 조각. 레시피 페이퍼가 없으시고. 4단 방향이 있었어요. 파란색이 없지. 시선 중에서. 빨간색이 없네. 힌트를 얻고 싶다면 무전기를 찾아 힌트라고 외치세요라고 했잖아요. 소모이 없어지고 싶어요. 어떻게 신선이 없어졌죠? 찬시힌 또는 다이콜라. 밖에서 도시락을uden하자. 뺏기에서 полез다.